잠시 후 브이로그가 우리끼리 보고 말면 되죠 너무 지금 유튜브 의식하시는 거 아니에요? 하성대로 하세요 지금 너무 의식적으로 운전하고 계시는데 아 이거 삶을 보여주자고 하셨잖아요 원래 사시는대로 하세요 고통규범을 잘 지키면 항상 삶이 안 갔잖아요 또 가면 쓰셨네 이분 근데 이렇게 찍어놓고 보면 재밌더라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봐도 원래 그릉스러우려고 찍는 거잖아요 근데 너가 지금 너무 가쟁스러운 짓을 하고 있어 아니 앞에 차가 원래 이렇게 부드럽게 코너링 안 하잖아 왜 또 이렇게 젠틀해졌어 이런 거? 이런 거 말하는 거? 불려라 하던대로 하자 목숨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운전하잖아 나 원래 이분이 부활해 아 이제 밥 먹고 커피가 최고야 평생 소리가 너무 많아요 하아 얼마나 남았어? 시간? 습자 나의 킬로네 나의 미래 나의 미래 나의 미래 나의 미래 나의 미래 은퍼넨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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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케에 갔다가 어디 갑니까? 음.. 청도 복귀요? 네. 청도가 다 보여요. 가서 같이 의자 조리해요. 네? 의자 조리. 아 이거.. 합의된 건가요 이거? 합의된..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? 저녁에 짱깨 먹습니까? 집들인가요 그러면? 아니 원래 이산날은 짱깨죠. 이사는 어제 다 끝났는데 혼자서. 그러면 의자 조리 왜 오늘 가식하는 거예요? 제가 혼자 하세요. 아.. 매정 모드로 나오시겠다? 매정 당신들이.. 아니 뭐 짱깨 같이 먹자고 사달라고 한 게 아니라 짱깨 같이 먹자 라고 한 거잖아요. 음.. 짜장은 먹어야 되나요? 원하시는 메뉴가 있군요. 피자요. 아.. 어제 먹었잖아요. 아니 피자 어제 먹었잖아. 어제 먹었다고 오늘 못 먹는 이유가 있네요. 아.. 저희가 안 땡겨서.. 아.. 어제도 기름진 거 엄청 먹었는데요. 메뉴는 이따 고민해보자. 송도 왔는데 피자 먹어야 돼요? 아니 송도 주민이면은.. 송도 이제 맛있는 거 좀 이제.. 송도 아일볼로 매워. 네.. 근데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되나요? 화보앇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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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. 아.. 운전 너무 스무스 하신네.. 근데 송도에도 와보려 있나요? 당연하지.. 아, 아쉽네요. 왜 이렇게.. 진짜 참가 없는데 왜 이렇게.. 바로 욕하는 거 녹음됐습니다 인성이 그냥 순간순간 튀어나오시네요 한 대 뒤에 있는 걸 못 참아서 바로 오른쪽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, 운전 누구한테 배우셨어요? 누구한테 배우면 이렇게 시원하게 운전할 수 있나요? 운전하고 안 가서 배웠습니다 도로주행 따로 도로연수 안 받으시고? 네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안 받으면? 연수 안 받고 4수 했습니다 꼬리물게 하다가 4번 떨어졌습니다 3번 떨어졌습니다 4수 생일 주행 잘 봤습니다 운전면허 4수 3번은 모두 같은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꼬리물기요 꼬리물기는 감점이 없습니다 바로 실격입니다 연어를 안 줘야 될 것 같은데? 정석이 코드 프레 하고 가는데 두 번째 시험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진짜 만점이었어요 이제 좌회전 해가지고 학원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끝인데 꼬리물기 하다가 시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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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하신 분이셨네요 나도 이 분으로 잘 안 가가지고 바로 내리라고 했어요 가는데 대략 떠는 좌회전인데 일단 틀어서 좌회전 해가지고 가다가 내리세요 나 개구리 너 기억나는 게 너 멈춰있다가 파란불인데 안 가가지고 떨어졌다고 하지 않았냐? 실첨도 감점 엄청 됐는데 파란불인데 안 갔어 지금 빵가려가지고 저기다 세우세요 야 근데 파란불인데 왜 안 간 거야?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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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안 갔어 갈 수 있어 아 묶었다 근데 너무 감점 너무 많이 돼가지고 알잖아 어 그때 막 플러치 하는데 안 되는 걸 자꾸 시작 그래가지고 추워 자꾸 저기다 또 감점 엄청 돼가지고 서고 있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안 간다 간다 그래서 이렇게 빵거리길래 옆에 회사님이 주말하세요 이렇게 말해 어우 이리해 하고 하다가 하다가 저희도 내리세요 이렇게 개구리는 3수 조개 4수 다들 어마어마하시네요 야 뭐 따로 얘기해 4수 자랑이죠 길을 못 외워가지고 통과했는데 잘못 들어와가지고 아 완전 주말이다 진짜 좋다 네 네 금요일은 또 저거지 우리 어 어린이날이야 수요일 연차 써야겠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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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요일 출근 수요일 쉬고 목요일 출근 고요일 쉬고 그냥 일하면 안 되냐? 네 멀어 주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 네 사이 밖에 일어나는데 네 연차 근데 몇 개 남았어? 열 개요? 열 개요? 열 개? 열 개 열 개 원래 몇 개 줘? 일 년에 열 여섯 개 열 여섯 개 열 여섯 개 뭐하는데 여섯 개 아니 이제 5월인데 충분히 쓸 수 있지 열 개 열 개 열 개 니가 더 많이 썼네 근데 맞는데 제주도 갔다 오고 제주도 못 갔다 오셨는데 너는 그냥 쓰잖아 너는 뭐 술 먹고 쓰고 술 먹고 쓰고 이러니까 야 먹고 시작하다가 다음에 시골에서 써 시골에서 써 시골에서 회사 가서 좀 쓰게 안 되냐 시골에서 우리는 술 먹고 약간 일상으로 해서 그 정도가 줄게 시골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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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번 주에 술 먹을 때 진짜 나가기 싫었어 네 저는 영상으로 보니까 엄청 과하다 그치 잘하다 느낌이 시골에서 어디 있잖아 그냥 시골에서 그냥 시골에서 그냥 시골에서 지나가자 시골에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TV 예쁘다 여기 그니까 그니까 좋네 다시 끄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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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